안녕하세요. 유엔 스포츠 독자 여러분. 저는 강하늘입니다.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하는 유엔 스포츠 취중 토크 강하늘 편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. 재밌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같이 가시죠. 한 잔. 멋있게 이런 걸 잘 못해요. 멋있게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. 그래가지고 그냥 편한 일이 오니까 진짜 부산국장은 축제잖아요. 놀러왔다고 생각하고 왔어요. 진짜 놀러왔다는 생각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